휴대용 면도기 마이크로 아쿠아 세이버 국내 런칭 1주년 개념 하나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휴대용 면도기 마이크로 아쿠아 세이버에 코털부터 제목까지 숨겨진 약점을 깔끔하게 제거해주는 마이크로 터치스까지 총 2종을 모두 드리는 파격 구성 여기에 파격적인 금액 29,900원 끝이 아닙니다 오늘 주문하시는 모든 고객분들께 한돈 첨원만 추가하시면 홈쇼핑 대박 상품 어떤 우딩칼도 한번만 쓱 그어주면 새칼로 변신하는 칼갈이를 함께 드립니다 평생 다시 없을 기회 지금 전화주세요 바쁜 아침 면도할 시간이 없을 때 마이크로 아쿠아 세이버 카드보다도 작은 초소형 사이즈 가방 안은 물론 셔츠 주머니에도 바지 주머니에도 재킷 주머니에도 썩썩 9,000! 9,000! 9,000 RPM의 초강력 파워 두꺼운 턱 수염도 한 번에 5치면 면도 끝! 여기 마이크로 아쿠아 세이버만의 트래밍 칼날이 굵고 두꺼운 수염도 한 번에 깔끔하게! 또한 얼굴과 턱 목의 굴곡에 따라 자동으로 변하는 밀착 무빙 헤드가 한국인의 체형이 맞는 수염도 마지막 한 올까지 깔끔하게! 이렇게 작고 가벼운데 힘이 정말 좋아요 여기에 초소형이라 휴대가 간편해서 언제 어디서나 면도가 깔끔하게 금방 끝나요 아침에 면도를 해도 오후만 되면 까맣게 올라와 신경 쓰였는데 휴대용으로 따로 구입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깔끔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코트럭 물론 브랜나로 눈썹 윗머리 가슴 귀 옆머리까지 마이크로 터치스 특별 추가 구성! 강력한 모터에 마이크로 터치스만의 트리밍 칼날이 자연스럽게 미끄러지면서 깨끗하게! 또한 과학적인 안전 설계로 대염려 없고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중핏까지! 여기에 LED 털빛 장착으로 잘 보이지 않는 미세한 털까지 깔끔하게! 코털부터 눈썹 제목까지 마이크로 터치스 하나로 다 끝냈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국내 런칭 1주년 기념! 1 플러스 1 초대박 찬스! 휴대용 초소형 면도기 마이크로 아쿠아 세이버 본체! 교체용 면도방과 여기에 헌전기 2개까지 챙겨드리면서 남성들의 코털은 물론 수염이나 맨날 우를 가듬을 때 삐죽삐죽 튀어나온 뒷머리 겉 후 자라난 옆머리는 물론 여성들의 얼굴 면도나 팔 우리 제모에도 좋은 마이크로 터치스까지 1 플러스 1의 특별 구성! 그러면서 가격은 2만 9천 9백원! 끝이 아닙니다! 오늘 주문하시는 모든 고객분들께 한돈 처음만 추가하시면 펌쇼핑 대박 상품! 어떤 고딩 칼도 한번만 쓱 그어주면 새 칼로 변신하는 칼갈이를 함께 해냅니다! 평생 다시 없을 기회 지금 전화주세요! 초소형이라 언제 어디서나 바로 꺼내 쓰는 편리함! 바쁜 아침 출근할 때는 물론 여행이나 출장 시에도 오케이! 물 전선 충전기 모두 필요 없습니다! 배터리 타입의 100% 완벽 방수 설계로 수영장이나 욕실 사우나 어디서나 오케이! 여행이나 출장 혹은 사우나 갈 때 큰 거 들고 가기 뭐하잖아요? 그래서 기대용으로 하나 더 구입했습니다 싸고 편하잖아요 또 있습니다! 살짝 문지르기만 하면 헤어샵에서 손질해준 것처럼 뒷머리도 깔끔하게! 여기에 여성들의 제모하기 힘들었던 팔뚝이나 다리털도 깨끗하게! 이제 눈썹이나 얼굴은 물론 팔다리 겨드랑이 제모까지도 집에서 혼자 쉽게 끝낼 수 있어 너무 좋아요 손가락에 닿아도 되지 않는 안전설계로 귀털이나 코털도 안춤하고 제거할 수 있으며 녹슬지 않는 스틸 칼날로 벌어지면 문에서 물로 깨끗이 씻을 수 있어 위생적입니다! 국내 런칭 1주년 기념 1 플러스 1 초대박 찬스! 이런 분들에게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휴대용 면도기가 별도로 필요하신 분! 바쁜 아침 출근시간에 쫓기시는 분! 비싼 전기면도기가 무담되시는 분! 여행이나 출장 사우나에 자주 가시는 분! 보기 흉한 코털 때문에 고민이신 분! 팔이나 다리에 털이 많으신 여성분! 가슴, 구렛나루, 윗머리, 귀 옆머리 관리가 필요하신 분! 부모님, 친구, 연인 선물용으로도 정말 좋습니다! 휴대용 면도기 마이크로 아쿠아 세이버! 국내 런칭 1주년 기념! 하나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휴대용 면도기 마이크로 아쿠아 세이버에 포털부터 제목까지 숨겨진 약점을 깔끔하게 제거해주는 마이크로 퍼치스까지! 총 2종을 모두 드리는 파격 구성! 여기에 파격적인 금액 2만 9천 9백원! 2만 9천 9백원! 끝이 아닙니다! 오늘 주문하시는 모든 고객분들께 한돈 첨원만 추가하시면 홈쇼핑 대박 상품! 어떤 로딩 칼도 한번만 쓱 그어주면 새 칼로 변신하는 칼갈이를 함께 드립니다! 평생 다시 없을 기회 지금 전화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멘